네, 꽃피는 5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장이 열립니다. 내일 5월 첫 주일인데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재개하고 주 안에서 기쁨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닫혀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일 겁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더 큰 은혜,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특별 금요기도에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